당연히 분화지 그 분화다 숭배다 뒷처리 넣는게 맞겠지? 뭐야 이게 왜 수비를 강화해 구황풍 구황풍 아니 중과로 방송이 뭐가 졸리다고 맨날 수면제라 하냐 그치핀 내가 중과로 방송 보면서 한 번도 지 한 번도 졸피댐 아예 데려가는 일본가스는 너무 없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참하참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거 벨트리 돌려기 넣을까? 이미 잠들었습니다 졸린게 아니라 잠든거겠지 이걸 라그.. 아잠깐만 도꼬? 도꼬 나왔으니까 엘리트 달리자 꼴이 그냥 잘라 꼴이 그냥 잘라 꼴이 달린게 치 놓자 아잠깐만 봐봐요 개슨 아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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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카드가 좀 안좋은데 알려? 마키나? 학습? 아이스크림? 세마함? 보호? 보호? 보호 하나 들고 갈까? 보스가 저거라서 아잠깐만 아잠깐만 벨트리 돌려기 아아 솟았다 퓱 아잠깐 스넥코가 저한테 바이겼습니다 어 실수했다 딴 생각했다 봐봐 맨날 타격만 강화해 맨날 타격만 강화하고 제이제이 제이제이 대신 덱마르가 덱마르가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덱에서는 템포 생각하더라도 아이고 스네코가 나왔네 이걸 스네코를 준다고 스네코 나올 것 같았으면 전진 넣었지 스네코를 준다고 나왔네코를 준다고 오직 스네코가 천탑 유일신입니다 아 알약이네 엘반데 네 타워 카드 없습니다 아 사색단식 아 진짜 단식하고 다시 카고 그냥 다시 갈략할까? 어떡하지? 스네코가 내 맘도 몰려죽은 성악기는 혼란이 풀립니다 박힌 코스트가 고정인 거죠 당연히 보호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 딜템브 때문에 강타 넣어야 될 것 같아 수비지우자 단식 또 나왔네 구상 구상이 고민되네 덱을 얇게 가져갈 것 같아서 수비 꺼져 두장 변화 타수 돌리면 되겠다 아 잠깐만 이거 돌연변이 인자 맞고 얄량 먹어도 되는데 아 뻑 카평에서 욕했던 카드 두개 나왔네 알파한 어생ble 아이패드 안어서벌 이즈 한 보인트다 오메가가 구려도 스네코의 눈이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어? 된다. 아 그러네. 운란이 풀리잖아. 뭐야 이거. 개통대가님? 반드시 대가를 지를 것이 됐나. 안 돼. 강화되지마. 강화되지마. 이래도 교훈입니까? 킹받네. 아 모브린 들어왔어. 와 개새라. 내게 스네코진. 강화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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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꿀보이 실제. 이제 코스트 고정됐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박치겠네. 아 명치 살리고 싶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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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리다. 음... 돌리... 돌리... 돌리라고 할까? 아하... 아하 C... 알파 지울까? 알파 빡치는데? 에... 에... 전투 참가 지우는게 맞지 않을까. 그래도... 숭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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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배 돌리할까? 숭배 돌리... 아니다. 돌려차기. 돌려차기 숭배. 숭배 돌리하면은... 강림 많이 하겠다. 음... 음... 어렵다. 어렵다. 돌려차기... 돌려차기 숭배 요렇게 할까? 숭배 돌리 너무... 너무 많지 않을까? 돌려차기 지금 덱에서 엄청 필요할 것 같은데. 몰란 풀려도 뽑았던 카드는 유지되니까요. 그리고... 고 코스트를 넣는게 맞지. 쓰읍... 아이 미친 알파 지울걸. 씨... 알파 너무 곱다. 이 코스트 왜 이러냐. 아... 아니 이건 또 뭐야. 아... 나 되는거 하나도 없네. 씨... 야 저거 좀 때렸나. 아 그지가 돼. 아이 조졌다. 잠깐만. 야 반피 됐어. 아 돌겠네 진짜. 아니... 재수가... 재수 중요하네. 씨... 아니 미친거 아냐. 알파 때문이야 이거. 아이... 씨... 아무튼 알파 때문임. 저거... 드루 잡아먹는거 그지가 내. 뭐 잘났다고 계속 산 코스트로 나오죠. 이 코스트로?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진짜 오메가 개그지가네. 진짜 댐시도 약한게. 아우씨. 다마루 다마루 필요없는데 돌려차게 자 교훈 못받네 가단장을 제거합니다 제일 쓸모없는게 뭘까 알파 아 아 아 아 아 아 시원해 아 어우 너무 좋다 아 오늘 중에 제일 행복하네 알바 1,000원 줄테니 콘솔로 알파 플러스 넣어주세요 싫어요 싫어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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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득의 알파 노슨 틀렸습니다. 청탑에서 제일 모험권 이펙트였습니다. 짜잔 짜잔 비베그 똥팩트 똥삭쥐 똥팩트 삭쌉틀수 교부 아니 돌려차기랑 저거 뭐냐 하지마. 놓치마. 하지마. 악원 알파요 고스트 기크지같이 나오지 숭배를 쓸까 아니 저걸 읽으라고요? 1,000원이면 당연히 알파 플러스 넣어드려야죠 아 저는 읽었을 뿐 제 의견과는 무관합니다. 선생님 카드 왜 썼지 카드 왜 썼지 카드 왜 썼지 카드 왜 썼지 아니 그런게 어디냐고 여기있어 사슥 저거 집에 삼코스트 카드 아 라게네르크 좋고 먹튀스트리공 먹튀스트리공 저거 저거 교훈가가 안 나오잖아 안 나오겠네 안 나오겠네 포션 빨았으면 나오지 않았을까 포션 빨았으면 교훈강 나갔겠는데 안절뿌셔 교훈 빨리 강화야 되는데 강림태 눈들이 안 넘는게 저한테 물어보셔도 모르겠어요 아니 다 삼코야 우리 손에 코어 뭐냐 어 가꾼사 너무 세게 만드 실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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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트가 심하게 없네 실세대 재격 천실나와라 아 재장 현실집에 필요없지 아 잠깐만 현실집에 있으면은 레우스나 기나 이 고스트짜리 나온다 그래도 필요없어 미라손 숟가락 아니다 숟가락 사면은 구상삑살이 난다 이거 그냥 두장 지우는게 낫자 타격도 필요없고 손절라그 돌려차기 돌리는게 제일 좋을것같은데 나 두장 지울래 그냥 단식일러스트 베탑니다 왜 타일러가 더 죽음 왜 타일러가 더 죽음 별소도 나이스 손절불 53체력이면은 별로없다 저하러 온 델패스 진짜 순전히 드로우 운발에 달렸다 기적 다 털면 변신되네 근데 그건 좀 안좋은것같은데 드로우 조절낼 더 털면은 더 털면은 다 털면은 다 털면은 더 털면은 나이거 또 마요가 안 나오네 아 긁었을끼나 아 긁었을끼나 아 참 사색이 고스트인 것도 나네 일단 더 감이 보자 아 달팽이가 땀 흘려가지고 아 패턴도 꼭 저렇게 뜨냐 아 안골트 주자가님 아 기가 찬다 거의 다 잡긴 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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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창빵이랑 심장은 어떡하지? 사색이 돌면서 마요가 들어가야 되는데 되게 잘 안돋네 드루라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추월 넣자 추월로 드루고 보자 아까도 추월 하나 났을 때 챙겨놓을거 아니 근데 이거 추월로 드루고 감당 안될텐데 그냥 하나 지울까 하나 지우는 것도 이게 결국에 심장전에서는 손절 락으로 방어도 챙겨야 되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어? 코스트 꼬라지 정콘픈의 코 정신사 정신사 아니 정신사 잠시 성공 잠시만 인기 와씨 에어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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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피도 야 아아, 진짜 아아, 뭐 스피도 안 해도 안 자고 근데 버퍼, 이거 뭐, 넣어줘야 되나? 아니 이게 좀 그리간데 사색은 써야될 것 같은데 마요추얼 사색을 들고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음 우이 이제 지배를 썼으니까 영코스트로 나올 거기 때문에 호스트에 여유가 생길거고 그러면은 좀 나아질거였네 이렇게 사색도 잡힐거고 이겼네 심장 도저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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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 심장 도저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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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